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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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장 성경목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47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 했던 공과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성가의 한 구절처럼 현재의 천국에 있는 성도가 지상의 성도보다 더 행복하기는 해도 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외로 많은 구역장들께서 말이 좀 이상하다 혹시 오타 아니냐 이거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해오셔가지고 제가 일괄로 한번 답을 드리고 오늘 할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앞에 해왔던 내용들을 찬찬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하신 모든 것들 성령의 인침이라든지 의로워지는 거라든지 유혹이라든지 그게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되었고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했고 그런데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게 보장이 된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라든지 의로워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침 자체가 또 하늘의 유혹이 더 이상 누군가가 갖고 갈 수 있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그것을 손해를 못 끼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어떤 인침 그리고 유혹에 대한 어떤 보장, 구원의 확실성과 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안전성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안정성과 보장성보다 그들의 구원이 더 안전하지는 않은 거죠 그 말은 천국에 있는 구원이 안 안전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이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이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장으로 볼 때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움과 그 칭의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칭의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백과시 100%거든요 100대 100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움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움보다 더 칭의롭지 않다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천국에 있는 성도가 안 의롭다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성도와 천국에 있는 성도의 의로움이 똑같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똑같이 칭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은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쉽게 넘어갔는데 의외로 많이 좀 혼란스럽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혹시 이제 조금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할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7과 모세원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모세원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사실 모세원약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원약을 통하여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맺을 때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유기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 해서 하나님 율법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모세원약의 특징은 율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배우신 것을 종합해보면 성경에는 행위원약과 은혜원약의 구분만 있지 은혜원약 안에 있는 그 아담원약 그 다음에 모세원약, 노아원약, 그 다음에 다이드원약, 세원약은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은혜원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잘 보면 마치 바울이 그 모세원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폄하하고 이렇게 뭔가 평가절하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율법 자체의 어땀 때문이 아니고요 그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부성적으로 말을 하는 배경을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율법에 대한 순종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갈라디아사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다른 서신에는 바울이 인사를 하고 칭찬하고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사는 얼마나 급했으면 조주받는다는 말부터 하던 그게 그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율법에 어떤 부정적인 걸 말을 하는 거지 율법 그 자체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모세원약을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갈라디아 3단 19절에 보면 그런 저 율법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모세원약도 은혜원약인데 바울이 신약에서 모세원약을 인종할 때는 그렇게 모세원약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강하게 거절을 하는 것인가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단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목적은 그겁니다 모세원약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주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3장 22절로 22절이 뭐냐면 좀 보십시오 율법이 약속과 반하는 거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모세지만 여기 3장 22절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하스라는 거죠 율법은 좋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닌데 사람이 인생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야 율법 지켜서 받는 거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아니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못 받으니까 이거 뭐예요? 기준이 얼마나 높은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너희가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장 24절 25절에 보면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하죠 여러분 초등교사로서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뭔 말입니까? 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서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주는 그런데 한시적인 거죠 지금 바울은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을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건 한시적인 거야 언제까지?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로 오실 때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보면 의식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뭡니까 여러분? 누가 피 흘려야 된다 생명을 누가 받침으로 구원 받는 것을 예수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줬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지시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게 이제 초등교사의 기능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3장과 7장 보시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제 율법 지켜서 구원 안 받으니까 기준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초등교사 역할도 필요 없네 그럼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네 무율법 주의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봅시다 7장 12절에 1호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제를 하거나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끝났지만 세 번째 기능 그럼 내가 이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삶을 좋아하실까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율법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얘들아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지금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절대로 은혜, 은약 받겠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은혜, 은약과 대치된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 모세의 율법 그대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주고 예수의 율법을 지시해 주고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시켜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비춰주는 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의 율법도 은혜의 율법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율법의 가르침과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율법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은 볼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네 그때 또 율법을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해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지 또 인도해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율법을 순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세 가지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서신서에서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결코 모세의 율법이 동떨어진 율법이다 이건 뭐 지키면 산다 이런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의 율법도 은혜의 율법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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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